아휴 이제 나오네요 이제 그래 잘한다 그래 받아 먹으면 안 되는데 전면 본명지 편이 돼 가시네 잘했다 야 이거 가상인데 참 마취 된다 마취 진짜 놀다 나 지금 울잖아 눈물 났잖아 희한하다 이거 그게 그렇다니까 왜 진작 결혼할 건 아니지 그럼 모르겠어요 아 사사기인데 그럼 모르겠나 아빠 잘한 일에 감안할 수 없다 여보세요 모르겠나 그치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 하시는 게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님께 퍼딱 반해가지고 아버님이 주 그 딸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나도 사랑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아빠 우리 이제 시상식을 가야 돼가지고 또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아빠도 바쁘니까 오늘 이렇게 시간내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예쁘게 잘 보호해줘 네 책임감 있게 하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네 일단 좀 지켜보고 응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결론을 내리자고 뭘 연구를 할 건데 야 봐야지 머리 그 망치고 그러는데 아니 스컴이 머리가 떠가지고 이게 정리해주게 되네 맞지 가야 된다 우리 어깨 어깨 네 아빠 고마워 잘 부탁해 네 또 눈물 눈물 나 섭섭하게 하면 안 돼 네 깔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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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스킨 가지마 응 응 뭔가 아빠한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막 시원하게 허락 이건 아니지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아빠와 나와 남편 이 세 명이 딱 하나로 이렇게 똥 뭉쳐진 그런 느낌이 그 순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